설교 말씀은 사실 제 설교 계획대로 하면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으로 가게 되어 있었지만 성령께서 27장에서 한 가지 더 증거할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제게 주셔서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27장 제일 마지막 절에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구원하셨어요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사람들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생각해 볼 여지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원들은 겨울을 활락가가 있는 큰 항구에서 보내려고 무리하게 항해하기가 어려운 때가 됐는데도 모험을 했던 그 선원들입니다 또 로마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고 사람 죽이는 것에 대한 마음이 무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죄수들 중에는 사도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죄수 신분이 된 이도 있지만 실제로 흉악한 죄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 배에 탄 선원 모든 승객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었다고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바울에게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다 구원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22절에 사도바울이 담대하게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도바울이 알고 그리고 선포한 겁니다 모두가 다 구원 받을 것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서로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실 이 276명이 다 살았어요 처음에는 한 사람도 살 것 같지 않았던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다 살았어요 그 과정에는 두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30절에서 32절에 배가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선원들이 자기들이라도 살라고 구명정을 내려다가 그 구명정을 타고 도망가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바울이 군인들에게 절대로 저 선원들이 자기들만 도망가지 못하게 막으시라고 그래서 그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그 배에 같이 있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42절에서 44절에 또 한 번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죽을 위기가 생겼는데 배가 난파되어 물이 막 배 안에 들어오니까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을 끝까지 로마로 데려가는 것이 책임인데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아예 죽여버립시다 그렇게 백부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사도바울을 구원하려고 안된다 그래서 너희들 중에 헤엄칠 수 있으면 마음껏 하여튼 마음껏 섬에까지 헤엄쳐가라 그러지 못한 사람은 널반지나 배에 있는 기구 어떤 거라도 붙잡고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해서 살아라 그래서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용이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순간적으로 영적인 분별을 잃어버립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또 여러분의 직장도 다 풍랑을 만나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말이죠 자 이와 같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문제가 크다는 것에만 초점을 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까닭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망할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문제 속에서 건지시고 오히려 그 문제가 변하여 놀라운 간증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 같이 읽으실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밑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지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시험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같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그 시험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크냐 작으냐 하는 것은 더 이상 신경 쓸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분명치 않으면 그러면 문제 속에 그냥 묻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더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게 아니고 그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깨트려 버리려고 한다는 데 있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을 못하면 다 속습니다 문제가 크다는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는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다 마귀에게 속아갑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통하여 분열시키는 겁니다 공동체를 깨트리는 겁니다 오늘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다 구원 받는 겁니다 배는 잃어버리겠지만 다 구원 받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중간에 벌어집니까? 선원들이 자기들만이라도 살려고 자기들만이라도 살려고 아주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 배를 버리고 자기들만 구명정을 타고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나만이라도 살아야지 다 살기는 글렀네 나만이라도 살아야지 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인 줄 모르면 그러면 그 일로 속아 넘어가요 자기도 죽고 다 죽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일 생기면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은 죽여버립시다 그랬던 것처럼 로마 군인들 생각에는 죄수들의 목숨은 목숨도 아니에요 저런 사람들은 살아나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아예 죽여버립시다 어려운 일 생기면 사람이 다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런 사람은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아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문제가 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일을 만날 때 서로 공동체 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빌리포스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왜냐하면 이제 마귀가 반드시 역사하겠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생기면 그때 여러분은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품어야 합니다 이제 마귀가 공동체 안에 가족 안에, 교회, 교인들 안에 서로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나라도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그런 마음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일수록 하나 되는 쪽으로 항상 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가족 문제, 교회 문제, 직장 문제, 나라 문제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어려운 일 생길 때 여러분이 아주 조의 깊게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만 살겠다는 사람 생기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하나됨을 지키고 나가면 신기하게 놀랍게 기적과 같이 모두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저 기독교인들 사이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꼭 지켜나가고 있으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꼭 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감리교회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교회가 지금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감리교회 문제로 인해서 몇몇 목사님들과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스타일과 잘 맞지 않는 일이라고 주변에서들 걱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처음에 감리교회 이 어려운 사태가 시작이 될 때 교단에 대한 회의가 많이 들었습니다 감리교회는 소망이 없구나 심지어 감리교회를 떠나자 저는 4대째 감리교인 3대째 감리교 목사지만 감리교회를 차라리 떠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던 사람이고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은 감리교회 문제는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에 저도 있다는 겁니다 제 책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제가 섬교해야 될 일 또 제가 해야 될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거나 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교회 모습을 보여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요즘 참 시험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징계하실지언정 교회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즘에 예수님께서 한국 교회를 떠나셨다 이런 극원을 하는 분들도 나옵니다 교회의 경종을 울리려고 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 있어요 잘못하면 성도도 교회도 징계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버리신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말할 수 없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그렇지만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버린 거 아니다 젖먹이를 그 어미가 잊을 수 혹시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잊을 수 없다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정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 정답은 매 맞는 거예요 매 맞는 게 정답입니다 아 나는 그 사람들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누가 잘못했다면 내가 잘못한 것과 같은 거죠 그게 공동체이고 그게 교회예요 가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징계하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때려주십시오 그리고 바지 걷어 붙이고 아주 매맞을 자세를 바로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길입니다 마지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동생들이 뭐 알겠습니까? 결국은 제가 잘못했죠 동생들이 형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저희들이 잘못했죠 그러면 부모가 매를 다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매들 이유가 없어요 다 해결된 거니까 그런데 서로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나는 억울해요 나 떠날래요 그러면 그 부모는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문제가 많은 자식 정말 방탕한 그런 자식에게 누가 찾아가서 내 부모가 너 버렸어 그러면 그 부모가 고마워할까요? 정말 분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징계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아, 내 책임이구나 하나님 우리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풀어질 길이 열려요 다 같이 가야 돼요 다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는 잘라내고 누구는 쫓아내고 그런 마음 가지면 계속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영적 분별을 못하니까 영적 분별을 못하니까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죠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살 가치가 없어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을 향하여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마음 아니지요?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나오면 좋겠어 그것도 하나님 마음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준으로 만약에 보신다면 견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야곱이 죽을 때 열두 아들에게 다 축복과 예언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되며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었습니다 부기 물질뿐만 아니고 왕권을 유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유다의 가문에서 나도록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도대체 유다가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어떤 모습이 그랬습니까? 유다는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살려주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죽을 위기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때 유다가 죽이지 말자 우리 죽이지 말고 저 미대한 상인들에게 팔면 우리가 돈이라도 받을 수 있잖아 유다는 요셉을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었어요 며느리 다말이 첫째 아들 며느리인데 둘째 아들도 죽고 셋째 아들한테 시집을 보내줘야 되는데 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그 며느리 다말이 자식은 낳아서 가문을 잊고는 싶은데 시아버지가 도무지 자기를 셋째 아들에게 시집을 안 보내니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릅니다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시아버지에게 알립니다 자 시아버지인 유다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 되죠 그때 유다가 자기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며느리를 간험했다고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는 일인데 그때 유다가 그 아이가 나보다 더 옳다 그리고는 살려줘요 다말의 생명을 구원해냅니다 베냐민 곡식거두로 예굽에 갔다가 도둑 누명을 쓰고 베냐민이 붙잡힐 지경이 되었을 때 유다가 베냐민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다 돌려보냈어요 내가 대신 종이 되면 되잖아요 자기를 종으로 내놓고 동생 베냐민을 살려주라고 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유단을 가만히 그 생일을 보면 그는 끝까지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유다 지파는 그대로 유다처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면 항상 최선봉은 유다 지파예요 그때 전쟁의 제일 선봉은 제일 많은 희생을 가져오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인구 수를 계산하면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복을 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꼭 그렇게 살면 됩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원리예요 우리가 절대로 이기적인 계산 십자가에 정말 못 받고 서로 정죄 판단하고 죽이려고 하지 말고 살려주는 일을 하면 어떤 환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시험이 와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그러면 반드시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눈에는 환락가만 찾아다니는 선원이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군인들이나 말할 수 없는 죄질이 나쁜 죄수나 다 사랑하세요 그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풍어야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성찬을 합니다 그 풍랑이 있는 배 속에서 사도바울이 성찬을 해요 35절에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성찬을 하는 사도바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찬이 뭐죠? 성찬은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성찬을 언제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직전에 그때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왜 하셨을까요? 이제 이 밤이 지나가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할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당신을 도망가고 부인하고 하기 바로 전에 성찬을 먼저 하신 거예요 이것은 내 살이라 이것은 내 피라 먹고 마시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무리 나를 버리고 도망가도 아무리 나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이 제자들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다 하는 분명한 약속을 미리 해놓으신 거예요 나는 너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왜? 한 몸이 되었으니까 너와 나는 이미 한 몸인 거야 떡을 먹고 어떻게 다시 분리해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받는 은혜가 그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버리지 않겠다 너는 나와 한 몸이야 너가 비록 정말 죄 가운데 있고 내 뜻대로 살지 못했던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아 그리고 너의 죄가 곧 내 죄야 한 몸이 되었으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와 한 몸이 되셨으니까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가 예수님의 죄가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항을 받은 거예요 한 몸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내가 죽은 것이 돼요 한 몸이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으니까 성찬의 축복이에요 성찬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그 성찬의 축복 때문에 돌아온 탕자도 다시 구원 받을 길이 열린 겁니다 창녀도 세리도 다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품으면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 다 살려냅니다 사도바울을 통해서 다 살린 것처럼 사도바울이 성찬을 통하여 배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 안에 하나임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나 로마 군인들은 성찬을 받고도 죄수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는 그게 자기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수들은 죽여야지 뭐 여러분 일을 똑부러지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책임감 있게 똑부러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성찬을 받은 성도는 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 살리는 겁니다 비록 그가 죄수라도 주님은 그를 살려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다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터인데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주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으셔야 됩니다 분별을 하셔야 돼요 영적인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가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인가 혹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라도 살아야지 이기적인 판단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미워 죽겠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왜 그렇게 미운 사람이 많은지 섭섭한 사람이 많은지 그거 자체가 무서운 싸움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다 살려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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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